도다리 벼낚시 낚시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 낚시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즌 시작되자마자 3일, 4일째 연달아 출장하고 계신 단골 조사님 열심히 흔들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도다리 벼낚시는 봉돌이 바닥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봉돌이 닿은 상태에서 가볍게 우리 전문 조사님 하시는 것처럼 가볍게 10회에서 20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천천히 들면서 입지를 유도하는 거죠. 그때 확실한 의신이 오죠? 네, 옵니다. 그럼 어떻게 챔지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들어주기만 하면 자정적으로 흑밥을 빨기 때문에 물속을 빨리 들어가면 자정적으로 마우시게 됩니다. 챔긋 질렁이를 거의 완전히 삼키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는 것만 해도 확실할 때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그렇게 빨아들이면 바로 빨리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시은 웬만하면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짧고 빠르게 입지로 하면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